문재인 정부가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5.18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진실이 여전히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5.18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18 정시는 정부가 발의한 헌법 전문에도 담겼습니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훼손되고 폄훼됐던 5.18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제 5.18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할 차례입니다. 우선 5.18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 활동에 들어가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지 등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과제부터 최근 불거진 집단 성폭행 사건과 미국의 진압 승인 의혹 등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독재에 맞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광주의 아픔. 이제 광주와 5.18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상징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